안녕하세요. 맛갈라는 새해사가 아침불 잘 안먹습니다. 아침불 안먹는데 배 안에서 흙이가 차서 안되긋해서 식은밥, 식은밥하고 남편이 골국을 차단한 데에 마늘 안 먹고 힘내라고 골국 차단한 거에 덕관하고 김혜 언니가 소고기 사준 거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아침불 잘 안먹는데 정확하게 배가 흙이가 차고 배는 아픈데 흙이가 자꾸 차네요. 먹고 힘을 내 보려고 여러분들도 드세요. 으응 그래서 봤을땐 김치 오는걸 잘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둥만둥 합니다. 우선은 감기가 심하게 앓고나서는 이제 밤새 미심하거든요. 그래서 허기가 자꾸 차고 갑자기 허기가 차는 증상이 일어나네.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혼자 보호해서 정성실히 이렇게 먹고 있네. 아이고 이 참을. 이 뭐하는 짓인가 모르거든. 제가 뱃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비닐 봄날이 항상 엄마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줍니다. 다 먹어야. 엄마 김치 다 먹었나? 엄마 배추김치도 안 먹었고. 일단 이제 김치만 먹어서 한 개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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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이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는 양님도, 양님도. 양님도 지대지도 않고 허연이 고춧가루 발라주고 이런거 많이 묻어놨지 아무것도 졸아졌다 아유 왜 소고기 드세요 허기가 자꾸 차네 이상하네 배나 아픈데 허기타는거죠 저희 남편이 우유를 한번 먹어봐라 하더라구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먹고 나가라고 하네 우리 남편이 밥 챙겨 먹고 하거든예 저희 집에는 저희 남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길랑이 밥을 잘 챙겨주면서 자기 밥은 안 챙겨준다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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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리 아픈 거네 진짜 조만간에 행일이 다 오는데 아가 선물 뭘 갖고 싶냐 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아유 내가 올지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그 선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지 아 내가 이래 아픈 건 진짜 처음이지 저 너무 아파서 우리 유치님들 방송도 찬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별 먹고 아가들은 길랑이들 밥비를 또 가야 되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이제 소조 타고 오고 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지 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즘 밥먹느라 소고기를 묵고 힘을 내려고 고기같은거 잘 안좋아하는데 엄마야 뭐든지 먹고 힘을 내야지 집에서 이제는 작년부터는 제사를 안지내고 작년에는 음식을 만들어 갖다줬어예 갖다줬어예 어리부터는 우리 아시가 하지말라 음식도 만들지말라 집에 묵는거는 조금만 해야하는데 빨리 나서야지 오윤아 그 싸뚜집 가지마 응 응 응 아이고 싸뚜집 가지마 아 조금만 가지 없다 가지마 아 할머니 보고 쌀좀 갔다 쌀좀 돌아야되겠다 아 아 할머니 오늘부터 일하러 간다는데 아 우리 엄마가 오늘부터 노인일 자리 당첨이 되어서 갔는데 당첨이 되서 갔는데 힘을 내가지고 아 아 엄마 수금대 걱정 많소 아 아 제가 고아녀 마사국 때문에 밥물질 조금 흘립니다 응 응 에니언어 우리 엄마 음악 음 혼 volunte şaني 으음 이놈아 이대로 와 엄마 약있다 그 이놈아 이놈 내놓나 이놈아 이놈아 엄마 약있다 야 이놈아 아침에 해당해가지고 먹어야 돼 이놈아 이놈에 김치는 잘 넘어가 먹고 없네 아 이거는 이거는 뭔가 모르겠네 이거는 뭐 뭐 뭐 백김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뭔가 한번 물어볼게 뭐 사값 있어 다 사간갑다 사간맞이 나네 아 이놈아 이놈아 아침에 이놈에 이놈에 거쳐갖고 엄마 그 약 먹어야 돼 이놈에 온나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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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는 뱃대아프집이야 내가 아빠가 엄마가 안하셔서 가면 어디까지 간다 구일한 구일한 거리면서 엄마 엄마 걱정을 어디가야 해 아빠도 불상타 배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고 맛있어요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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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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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윤헤 윤헤 여러분 김치 머리 먹으면은 노래 잘해요 여러분 김치 머리 먹으면 노래 잘해요